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래밀러 제이든입니다 어제 나이트마켓 갔다가 이렇게 망고스틴을 이만큼 이게 1kg인데 1kg에 200배속 한국돈 5,000원에 이 정도의 망고스틴을 12개 원래 한 10개 정도 받았는데 사장님들 제가 흥정도 안하고 그냥 바로 드리니까 2개 더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게 미스키, 나이프가 있나요? 네, 여기 1바이트, 여러분 1바이트 이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먼저 먹어볼께요 오니오! 시미라! 시미라 오니오! 먼저 먹어볼께요 제가 먹어볼께요 한국인들은 망고스틴을 좋아해요 죄송해요 망고스틴 홍콩에서 먹었던 것보다 조금 신데 그래도 먹으면 맛있어요 정말? 안에 아주 큰 잎이 조금 정말? 정말? 먹어볼께요 조금 조금 망고스틴 박카와 너무 reinforced 오니오 icable robinho 오징어? 오징어 아니다 다만에기 오징어 오, 한번 해봐 조금 한번 먹어봐 오, props 조금, 조금 에이 나는 생각내줄 조금? 이상한 맛이잖아 참 먹겠습니다 참 먹겠습니다 미치겠어 드리셔스? 네, 맛있어요 맛있어? 미깡이랑 비슷한 느낌 오렌지 미깡? 응 미깡 미깡 응 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 글러브 응 그리고 먹자 자, 앉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부? 전부 괜찮아요 응, 전부 괜찮아요 저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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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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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깡, 미깡 음 미깡은 일본어 음 음 네, 일본어 왜 미깡? 오렌지 오렌지 미깡 오렌지 지금 음 음 음 음악 음 음 아, 미깡, 세요, 만다리 야, 만다리 네, 둘, 네, 셋, 네, só 네, 셋, 여모 둘, 네, всю, 세, 여덟 어, 어, Thing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먹었는데 1kg에 보통 제가 이거를 살 때 과일가게에 3군데, 4군데 정도로 갔는데 보통 평균적인 가격이 200페소인 것 같아요 처음에 두 군데는 250을 불렀는데 나중에 3번째, 4번째는 200페소를 부르셔서 제가 1kg에 200페소를 주고 훈장 안 하고 가져왔거든요 좀 깎아달라고 하면 좀 한 2, 30페소 정도는 깎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 더 넣어주기도 하고 아무튼 이상 애플망고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얼마요? 15만원 정도만 해서 이 정도 차이가 난거지 더 큰 금액을 하면 2만원씩 해서 버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무조건 달러, 100달러짜리로 선정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큰 금액이 남아있어요 안전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흠